아닙니다. 띄울 게 없어가지고. 우리 공수처 얘기했고. 갑니다. 정세균. 총리 후보자 청문회 했어요. 계속 갈구는 게 뭐냐. 김연아 의원이 오늘이죠. 내가 보면은. 계속 갈구대. 김연아. 나 그렇게 안 봤어. 김연아 의원 아세요? 김연아 자한당 그 사람 아닙니까? 김연아 자한당 사람. 나는 그 사람이 우리 엑스맨이었잖아. 옛날에. 오늘 그랬나. 그 사람이. 알죠. 알죠. 옛날에 우리 엑스맨했어. 혼자 찬성하고. 혼자 찬성했어. 옛날에 누구냐. 우리 이낙연 총리할 때. 혼자 찬성했잖아. 모르죠. 알고 있죠. 그때. 찬성하시고. 요즘에는 조금. 상가철이 오고. 공천을 받아야나. 이번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속이 너무 피워. 솔직히. 탁장 써줘야지. 속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자한당에. 자한당에. 옛날에 했다가 지금 왜 마음이 바뀌냐고.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TV 프로그램에나 많이 나고. 무한도전회 나왔어요. 김연아 의원. 맞습니다. 그때 봤었죠. 아 그러다. 되게 호감 갔어. 진짜? 네. 자한당에 저런 인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. 혼자 반대하고. 혼자 반대하고. 지금 왜. 오늘도 그렇게 심하게 한 거 아닌데. 유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. 우리 정세균. 국무총리 후보자예요. 전 국회의장 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. 의원이고. 무슨 뭐. 한 번 했다고. 총리 후보자. 그리고 오늘 또 나경원이가 위원장이었어요. 오랜만에 나왔어요. 오랜만에. 오랜만에 나와서 말하려고. 존재감을 하려고. 자기가 청무위원장을 한 거겠지만. 뭐 그렇게까지. 나경원도 10이나. 솔직히. 정세균 후보자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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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의장 출신이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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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. 못해요. 왜냐하면. 그. 누워서 침뱉기가 되는 거야. 맞네요. 의장인하는 거에서 자기의 대표를 할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. 근데 이게 뭐.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? 법적인 문제가 하자 없는 거잖아요. 이런 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거 아니죠? 뭐 국회의장을 했다고 해서.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. 오히려 더.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더. 잘하시니까. 잘하겠죠. 심장은 알고. 국정에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. 네. 입법부 수장을 지냈었고. 네. 또 행정부 2인자로 간다는 것이 겁이 났겠죠. 그만큼 두렵다. 아니. 이거 뭐 이당연 총리의 뭐. 뒤치다크리라 왔다. 뭐 그런 말부터 해가지고 말이 돼 그게. 참나. 이당연 총리와 전세균 의장하고 뭔 상관이에요. 상권분립을 얘기하면서. 이당연 총리가 우리 대선 후보를 확장 낸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우리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훌륭한 자산 중에 한 분이에요. 한 분. 그리고 아직 몇 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하니까.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. 부안 내동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. 그리고 역할을 하겠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안정적인 총리의 모습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승. 그 뭐다랄까.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. 성공을 위해서 할 건데. 시기하는 것 같아. 잘 되니까.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. 대신은 어떤 생각이에요. 대인님은. 저는 뭐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부터 발목을 잡아왔으니까 국회를. 우리가 계속 봐왔었고. 잘되는 걸 지금 이게 발목 잡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. 게다가 총선 또 신경 써야 되는데. 계속 인사권은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. 이 과정에서 지금 자기들도 멘붕이 와가지고.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얼마나 잘했잖아요. 어떤 사람은 뭐 약간씩 하는 분은 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했다고 봐요. 우리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잘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정세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국무총리도 잘할 것 같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저 정세균 국회의장 하셨을 때 되게 잘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런데 국무총리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진짜 역사에 남을 또 역사에 남을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했잖아요. 우리 옛날에 우리 해찬들도 총리할 때 잘했어요. 강직한 총리와 야당할 때 아주 말 잘하는 총리였고. 우리 정세균 총리도 보면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강직한 모습과 태도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뭐라고 할까요? 정세균 후보자 화이팅! 잘 되실 거예요. 그렇죠 여러분.